드리프트 진짜 잘했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어디에 뷰로 가냐 드리프트 머리를 드리프트 해버렸어요 전혀 긴장되지 않고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멤버들이 제가 봤는데 이 존즈가 되게 너무 멋있다고 댄스 브레이크 파트에 존즈가 완전 아주 무대를 찢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시작부터 이게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제 무대를 해야되다 보니까 좀 사실 걱정이긴 하네요 이 텐션이 너무 올라서 체력 분배를 못해서 하다 중간에 저희가 죽어버리는게 아닌지 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다시 해야지 이제 대기실의 온도가 올리오 너버가 홈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저희 올리오 너버가 많이 까지 않고 올리오 너버와 명매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하하하 열심히 준비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뮤직비디오 딱 보고 저희가 놀란 것처럼 그런 반응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번에도 댓글이고 리액션으로 다 재밌는 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크로마츠 때 리액션으로 다 봤는데 재밌는 거 진짜 많아가지고 아까 멤버들 잘생겼네 나 항상 뭐가 제일 멋있어 긴장돼요 사실 좀 떨렸어 1년만에 무대 썼는 거나 사실 조금 긴장했어 카메라 리허설도 좀 많이 긴장했어 근데 1년동안 바뀌게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들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 카리 때 저는 제 얼굴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항상 근데 오늘은 좀 만족스러웠어요 생방 때도 그렇게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라이브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찌그러지네요 그래도 잘생겼어요 영원없네 영원없으면 여기다 띄워주시면 알게요 방금 그거 진짜로 발매 실시간으로 버걸로 25초전 24초전 23초전 22초전 되게 좋은데 아 이거 뽑아도 멋있다 지금 1600분 볼 있네 어우 조진 저 선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뭐야 요색하게 선 연기한다는 거 아 진짜 자연스럽게 아니라 힘들었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비트 맛있어요 야 맛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를 다 들으셔버렸어요 이제 잠시 후에 또 다른 엠카 생방송 여러분들도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백을 했네요 이제 팬분들의 반응이 아주 상당합니다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융업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처리 질러주셔도 좋아요 이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행이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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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공적으로 무대를 끝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숨이 막히더라고 나 약간 흰색 염색한 것 같잖아 지금 어때? 근데 1절을 하는 데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앞에 저희 라이온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 보고 있다니까 진짜 진짜 죽어도 여기 승장하고 힘이 나오더라고 죽어라 중간에 죽더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던데 어떠세요? 와 근데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예상했잖아 앞에 라이온 와 있으면 텐션에 오를 거다 그니까 잘해야 된다 할 때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할 때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왜? 나 할 때부터 죽어가지고 노래가 끝나니까 이제 약간 지금 술들 따라 어떤 나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입안에 침이 그냥 싹 그냥 0이 와가지고 맞아 침이 싹말라 침이 안 삼켜져 난 마이너스 가다가 넌 어디서 보비야? 난 정확히 있어 어디 어디? 나는 거기? 나는 여기 나는 2절 빨리 더 오래한다 앉았다가 일어나서 돌고 앉잖아 그때 허벅지 일단 다 썼어 아 이거 뭐 들으려는데? 이렇게 하고 슬라이딩해서 난 1절 사비에서 저 항상 이거 팔 내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죽겄던데 어 저기 내려오자마자 우리 관계자분들이 다 부졌다고 어 악놀을 출 때는 엄청 힘든데 찍어보면 하나도 안 힘든 못하고 보이잖아 약간 보듯하다 이거 진짜 우리마나 하나 진짜 우리마나 하나 안 했고 몰라 이게 힘든 척이 아니라 진짜로 악놀인가 했는데 아 아니었네요 확실히 멋있어요 멍ffiti 모니티 오늘 이제 우리 네 우리 하나 우리